진짜 지리 여러분들 떨어진 것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 칼럼을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배겨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주요 조선의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글을 보면 참 칼럼을 잘 썼다라는 그런 내용을 만날 때가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게 그만큼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이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맨 하단에 한동훈 약진이 여당 성공 안 되는 이유 이런 내용에 양상훈 주필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필이란 것은 조선일보의 거의 간판 스타인 겁니다. 이 칼럼을 이제 보니까 이 칼럼을 쓰시는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 칼럼이 나가고 나면 이 칼럼만 하더라도 하단에 비난과 비판 이야기가 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 양상훈 칼럼 조선일보의 대표 칼럼인데 이 대표 칼럼을 여러분들 늘 비난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양상훈 칼럼을 이번 칼럼을 보면서도 어떻게 참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냥 외면하니까 그러니까 칼럼 전체의 틀이 다 뭡니까 엉망진창 인 겁니다. 진짜 문제를 다 뭡니까 그냥 덮어보려고 하니까 칼럼이 전부가 뭡니까 그냥 그냥 뭐죠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냥 덕지덕지 붙인 그런 모양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양상훈 씨의 칼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많은 신년 여론조사는 공통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에 박지만은 않은 총선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 지지도는 대체로 여야가 비슷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대해서 고착되어 있고 이번 총선에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견해보다 크게 높다. 무엇보다 이대로라면 59석이나 되는 경기도 거의 전 지역을 민주당이 또 한 번 석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하냐 문제라는 의심도 가질 수 있지만 경기도 거의 전 지역을 민주당이 석근하는 것 그것은 원인이 여론 때문에 아니고 민의가 때문에 그렇게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경기도 59석 가운데 한 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의 49개 지역구 가운데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여러분들 조작해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하게 밀어주는 그런 유력한 시나리오에 의하게 되면 서울의 49개 석에 강북은 전멸하고 강남의 여러분들 9개 의석 가운데서도 세 석밖에 차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보면 이 주필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이 소위 선거의 핵심 문제를 그냥 은평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니까 그걸 전체가 뭡니까 거짓과 위선의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단에 선거 문제를 굳이 언급하더라도 욕이 태반인 겁니다. 조선일보 주필의 이름 글에 대해서 선거에서 여당이 이길 수도 있고 야당이 이길 수가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선택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이렇게나 민주당이 또 한 번 지금처럼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면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 다음 총선까지 10년 이상은 나라가 개혁불능과 마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굉장히 유력한 4월 10일 총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근본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겁니다. 이 나라의 식자층들이 국가가 몰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것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오만한 형태가 곳곳에서 불거진 때문이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240만 표 조작했는데 막판에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전국 평균인 조작값 15%가 입력이 되지 않고 5%가 입력이 돼 가지고 이재명이 24만 7077표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인 조작값 15%를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특별수 가운데 100장당 15장을 훔치는 그런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고 5%를 누가 입력했냐 이야기죠. 15%를 입력했으면 9000표 이상으로 이재명이 이겼을 건데 그거는 선거를 만지는 자들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측에서 선거를 다 장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양정철이가 여러분들 그 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영이가 이번에 다시 압승한다면 다음 대선에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논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논리 훈련을 별로 못 받았죠. 그렇지만 글을 쓰게 되면 글은 논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장을 펼쳐려면 근거가 확고해야 되고 왜 여러분들 이렇게 엉망진창인 글이 나오냐 선거 부정을 조선일보가 다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선에 쓰이는 칼럼들이 다 엉망진창인 칼럼들이 무지무지 많은 겁니다. 결국 총선의 주연인 윤 대통령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앞에는 총선으로 가는 신장로가 떨려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총선 결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헛소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관철시켜야 위조 투표지를 생산할 수 없고 위조 투표지를 생산할 수 없어야 위조 투표지 투표함 투입이 막아질 수 있고 동시에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역사적 죄인들인 겁니다. 조선일보 주필의 갈름을 보게 되면 나라가 왜 골로 갈 수밖에 없는지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식자층들이 이렇게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전부가 여러분들 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 김영사 문제 해결 없이 이 새끼로 가도 총선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한지 모른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자꾸 여러분들 뭐죠 조건부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하는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타락해버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양상훈 주필도 연배가 저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들입니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 구역질이 나서 칼럼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다 비틀어 가지고 하단을 보니까 여러분들 야단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칼림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뭐죠. 도대체 글을 어떻게 그 따위로 쓰냐. 이 칼럼의 요지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되고 더불당이 또 이길 것이라고 묘하게 비판한 것 같으면서 그렇게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조선의 속내를 이제 확실히 알겠다. 이제 사람들이 어벙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돼지 개처럼 옛날처럼 칼럼 쓰면 네네 칼럼 좋습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어떻게 더 이상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전직 문재인보다 100배가 많다 이야기죠. 선거부정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 까야 되니까. 그냥 덕지적지 여러분들 뭐죠.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근거를 댔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이런 글을 쓰니까. 여기 여러분들 제가 뭐 이 방송 시간을 여러분들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을 씹어대지 말라. 조선 중앙 동안 니들 때문에 문재인 5년의 고난의 행군을 당했다. 73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79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77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여론입니다. 저 사람 칼럼은 항상 좌측의 잘못은 두리뭉실 넘어가고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털끝만한 끝까지 건드린 왜 그럴까. 72명이 찬성하고 4명입니다. 한때는 이준석을 포용하라고 난리더니 조선일보도 이제 맛이 갔는가 보다. 64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인 겁니다. 보도나 칼럼의 거리나 간에 유일하게 여러분들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실과 정직함이거든요. 이 사실과 진실과 정직함을 왜곡하기 시작하게 되면 손 끝에서 나오는 글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머저의 천방지축으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선의 양상훈 여름 주필의 글을 보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상훈 주필 외에 조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논조가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때문에 거의 9활에 해당한 선거부정 문제를 덮기 때문에 내세우는 논리라는 것이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라. 이준석을 품어라. 이런 논리들이 이러면 지배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써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의 민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 조선의보 양상훈 주필도 하단에 여러분 그 댓글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긴 사람들만 잊지 말고 댓글을 남기게 되면 댓글에 잊으면 찬반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사는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잣대인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부채가 좀 많고 이런 것은 갚아 나갈 수도 있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회 지도층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하고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조작된 것을 여러분들 놀아날 수 있는가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겠냐. 나는 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몰랐다면 이런 바보 천치도 왜 저 여러분들 지방의 촌노조차도 뭡니까 단순한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의 차이값을 보고 뭔가 이 선거가 문제다라고 아는데 어떻게 조선일보 주표를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한국의 문제는 유형의 문제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문제가 참 크다고 봅니다. 대법관들이 모든 부정선거 를 깔아뭉개고 부정을 한 사람들에게 훈장 이름 주면서 내보내고 이런 짓거리들이 지금 만연한 겁니다. 배는 불러졌지만 정말 부패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해 주게 되면 나라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정말 조선의 양상원 칼럼은 수준 이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고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선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여와 압력을 과하는 것 거기서 사람들이 다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현안이 됐던 조선일보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부정성을 덮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는 조선일보를 보는 겁니다.